나는 할레살레 편집자인 원세다. 원래 대본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역할이지만 이번엔 자세히 이야기를 풀기 위해 직접 이야기해 보겠다. 때는 2020년 6월. 우리는 할레예술대학에서 최종 면접을 하자는 소식을 듣고 할레로 달려갔다. 첫 대면한 할레는 굉장히 아기자기한 느낌이었고 우리는 시내 한가운데 비엔미 호텔의 숙소를 잡았다. 면접 일정은 이랬다. 내가 먼저 면접을 보고 그 다음이 남주였다. 우리는 할레에 가기 전에 굉장히 긴 예상답안 리스트를 작성해 갔다. 대충죽 적기만 해도 이렇다. 이 모든 답변을 달달 외운 우리는 학교로 갔다. 우리는 학교 정문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조교의 안내를 따라 도서관 쪽으로 갔다. 기다리다가 들어간 도서관. 안쪽에는 4명의 교수님이 앉아계셨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각종 디자인 영역이 적힌 탑이 세워져 있었다. 간단하게 분위기를 풀기 위해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베를린에서 온 거냐 독일에 온 지 얼마나 됐냐 이런 질문이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었다. 제일 먼저 들어온 질문은 이미 한국에서 디자인 대학을 졸업했는데 왜 이곳에 또 오려 하느냐였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배웠던 디자인의 아쉬운 점과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학교 커리큘럼이 마음에 들고 수업 내용들이 마음에 들었다고 대답했다. 어떤 수업이 마음에 들었냐고 물어봐서 우리는 홈페이지에서 찾았던 수업들 중에 가장 인상 깊고 우리의 포트폴리오와 연관이 깊어 보이는 수업들을 이야기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세 가지 색이라는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내 마페의 키워드는 관찰과 원리였기 때문에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는 부분이 많은 수업이 좋았다고 했다. 남준은 재료에 대한 마페를 만들었기 때문에 재료를 다루는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좋아하는 디자이너에 대해 물어봤던 것도 기억난다. 나는 리차드 사퍼라고 대답을 했고 그의 디자인 작업물의 특징인 구조를 이용한 디자인이 좋다고 답했다. 남준은 같은 질문에 마르셀브로이어라고 했다. 당시 마르셀브로이언은 처음으로 파이프를 이용해서 의자를 디자인했었다. 남주가 만든 마페의 핵심은 메터리얼, 즉 재료였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디자이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굉장히 심오한 질문도 받은 것이 있는데 디자이너는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할까? 디자이너의 앞으로의 비전과 역할은 어떨 것 같나? 라는 질문이었다. 그래서 그 대답으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숨어있던 야생동물들이 도시에 나온 걸 봤고 그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온다면 인간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환경을 생각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는 답을 했다. 중간중간 가벼운 질문도 있었다. 취미가 무엇이냐고 가볍게 물어봤고 남주는 요리가 취미이고 독일에서 바질 같은 허브를 직접 키우고 그것으로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나에게는 그런 질문은 딱히 안 했던 것 같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건지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미래 교육을 세웠는지 그런 걸 물어봤다. 나는 학교에 들어와서 친환경적인 디자인에 집중을 많이 하고 싶다고 했다. 이유도 물어봤는데 앞으로 지구의 자원이 점차 고갈될 것이고 우리는 자원을 계속 재활용해야 하는데 친환경적인 디자인이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단 회사에 취직을 하고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독립을 해서 개인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수수께끼 같던 탑의 정체가 밝혀졌다. 교수님들은 탑에 적힌 디자인 영역들을 읽어보고 어떤 디자인 영역이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대충 기억하기로는 4개 정도의 디자인 영역이 써있었는데 2개는 의미를 아는 것이었고 2개는 전혀 모르는 영역이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의미를 알고 있는 제품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제품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는 제품이 사람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인터페이스 디자인 또한 작은 변화로 사람들에게 더 큰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되는 대로 마구 이야기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나오기 전에 할 말이 있냐고 물어봐서 나의 마페에 대해 더 조언해줄 것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건 없다. 너의 마페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면접에 와 있는 것이라고 웃으면서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학교에 다니면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인터뷰 때 작업에 대해 교수님들이 언급을 하지 않으면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확실히 작품이 괜찮아서 작업 외의 것만 궁금하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 우리의 기억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 유튜브 영상이 부디 지금 마페 심사와 실기시험을 통과하고 인터뷰 면접을 기다리고 있을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빌어본다. 파이팅이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